3. 김현아에서 눈빛 못 봤어? 아니 김현아 근데 그거 아니예요 이거잖아 죽음에 묻어 이거 몰라? 피디님 이거는 고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리 베리 앵그리 정답! 어깨 마사지! 멘솔의담? 매소리 닫아. 매소리 닫아... 하나, 둘, 셋. 야, 진짜! 괜찮아. 날 좋아해 리얼리얼리... 네. 널 좋아해 리히히 after 아, B&西님. 점심 Wee nem. 점심 차려서요. 나 갑자기 주기 싫어했는데... 게임 이름이 그거에요? 너 오늘 응고? 너 오늘 고기 못 먹어? 너 오늘 고기 못 먹어 고기 못 먹어 잘 가라 먹으세요 예쁜 꽃들 있으면 나중에 챙겨가게 그냥 떨어진 것만? 거긴 내가 들어가야겠네? 내가 꽃이니까 하나 둘 셋 낸 고향의 오다 뭔지 아세요? 꽃들이 내 친구들이잖아 왜 친구 잡꽃이? 진짜 꽃이잖아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놀러 온 거야 지금 오랜만에 또 고양이 놀러 왔는데?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? 민기 한 번 웃어주세요 보조개 들어간 게 멸적이잖아 보조개가 있고 아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어 매력 아니야? 너무 놀린 거 아니에요? 나는 계속 어둠이어도 두렵지 않아 왜죠? 네가 안 보이니까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네, 논문 포니스 시-작! 이런 비식을 되지 않음 민기도 운동을 시작해서 이틀 차예요 네, 이틀이 됐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 운동했다고 이렇게 메고 저희 가방 다 신게 왔습니다 가방 buff 챙겨왔다 또 하루 운동했다고 또 이게 안 되나? 안 뛰겠다 민기야, 이틀 이틀 그럴 수 있어 민기야 그럴 수 있어 착각할 수 있어 역시 우리 에이스 이거 다닌 거는 기본적으로 근력이 좋다는 것 같아요 사이드 체스 한번 보여줘 그렇죠! 오오오! 오케이 되게 강했어 귀엽다 설마 허릴 때 이거 많이 탔어 다시 한번 만.. 돌아갈 때 다시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잘 봐 이거 허릴 때는 한번 Unto 아, 초코! 이건 뭐예요? 이건 나를 위한 거울. 화복자. 이거 맛있는데. 자, 여기서 PPL 갈게요. 스푼즌. 자, 좋습니다. 광고 타이밍 한 번 넣어줘야 되거든요. 네, 둘, 셋. 스푼즌. 어디든 떠나가보자. 가만히 누워있어도.